묵궁아 지금 어떻게 앉아있어? 꼬리 긍둥이 팔은 어딨어? 그렇게 앉아있어? 밥 달라고 물 으왓 맨날 배고파 맨날 밥 먹었어요 납작뿌리 밥 먹었어요 횟수 야 say.. 앞에서 숨은 주먹은 metabolism 아이고.. 그래도 안 줄 것이야 도로 목도 됐어 8.25km야 도로 좀 줄었는데 네, 알지? 안돼요 안돼요 어제 생일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안돼요 오늘은 그만 뭐가 철부독하더니 오빠야 밥그릇받침부터 엎었어? 밥그릇은 껴안고 덕분에 샤워 샤워 은근히 손을 사자만 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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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